날 떨어지마 나의 그림자예요 나 떨어지면 못 사는 그림자 뱅크 이렇게 따라오면 어떡해 엄마 일도 못하게 잠깐 갖다주고 올게 기다려 옳지 기다려 마이너스 해설 뭐야? 서서 자는 거야? 아기 때 좀 약하게 태어난 것도 있고 색깔이 다른 건 검은색인데 얘만 이제 브라운색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먹을 거 잘 못 먹고 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얘를 좀 챙겼어요 아주 마음이 잘 자 엄마도 잘게 구구야 응? 아이고 아이고 잘 나고 엄마랑 잘 나고 엄마랑 잘 나고 엄마랑 잘 나고 엄마랑 특별히 엄마 여기 꼬리쇼 갔다 그 벤트를 잘 사요? 갔다 와요 야 베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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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끈 아니에요? 베끈 없어요 저절로 가볼게요 베끈? 야 쟤 왜 왔어? geser 따라가나요 베끈! 뜨거워!!! 어이구 그랬죠. 그래 잘했어 잘했어.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. 정말 못 살겠다 엄마가. 지금 뱅크 같은 경우는 자기 동족보다는 엄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게 지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자기 동족과 어울려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. 전사 일정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시간이 지나면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놀 수가 있습니다. 민크 쫓아가자. 민크, 민크, 샤크, 탱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야시 화이트 아멘